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갈등하게 만드는 몇 가지 뉴스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팩트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백신 접종하면 치매 위험이 쑥 높아진다. 사실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 중의 하나가 또 치매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 어머님이 그 이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백신을 맞으면 기억력이 떨어지네. 또 치매가 위험하네.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네. 저도 사실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실 텐데 세 분의 교수님들께 정답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가짜 팻말 세 분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세 분 모두 가짜 팻말을 들어주셨어요. 이 교수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 이제 백신과 치매가 연관이 있다는 건 낭설에 가까운 얘기고요. 사실 어떤 백신도 아직까지 치매가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가끔 이제 치매와 백신의 연관성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백신의 면역증강제 성분 중에 알루미늄을 쓰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알루미늄이 알찌하이머를 유발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예전부터 계속 이해가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 불명확한 얘기고요. 백신 안에 들어가는, 백신도 종류도 몇 개 안 되고 들어가더라도 매우 극소량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치매를 유발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코로나19 백신이 치매 위험을 높인다는 건 명백히 가짜 뉴스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면역력 약한 노인이 백신 맞으면 코로나19 더 잘 걸린다? 과연 정답이 뭘지 세 분 교수님 진짜 가짜? 여쭤봅니다. 들어주세요. 역시나 세 분 모두 가짜 팻말 들어주셨고요. 이번에는 정 교수님께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네. 명백히 아닙니다. 백신의 효과는 연령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데요. 백신의 효과가 임상시험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이스라엘의 데이터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살펴보면 연령에 따라서 효과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우려하시는 이상 반응의 경우에도 오히려 연령이 높으시면 발생률이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데이터를 봐도 60세 이상의 경우에는 접종하시게 되면 감염 예방 효과가 89.5% 정도 나오고요. 사망 예방 효과는 100%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김재경 씨. 그런데 코로나19 백신 주사를 맞으면 굉장히 아프다고 그러던데 심하면 끙끙 앓는다고 그러기도 한데 저 고령자분들이 맞으시면 잘 견디실까요? 네. 배반장. 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모든 백신은 생물화 측 특성에 따라서 다소간의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도 최근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사람들의 체질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반응이 나타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맞았는데 전혀 이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부작용이나 이상 반응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알고 충분히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백신 관련돼서 아나필라시스라고 하는 대표적인 부작용에 대해서도 접종 후에 15에서 30분 정도 기다리셔서 그게 나타나는지를 보고 나타나면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그것들이기 때문에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백신 접종 전후로 컨디션 체크 잘 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 팩트 체크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요. 고혈압 있는 사람이 백신 맞으면 혈압이 쑥 올라간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김덕현 씨? 네. 이 뉴스도 제 주변 어르신들은 진짜다. 이렇게 다 믿고들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걱정과는 반대로 좀 가짜 뉴스였으면 좋겠는데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평소에 고혈압 환자 많이 보시는 우리 순환기 내과의 나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대답은 사실은 답변드리기 약간 애매한 면이 있는데요. 일단은 고혈압이라는 질환 자체를 생기게 하는 건 가짜입니다.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은 보통 5년, 10년, 20년 동안 꾸준하게 관리해야 되는 병이기 때문에 이 백신 접종으로 고혈압이 생긴다, 나빠진다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 백신 접종하는 상황 자체가 좀 불안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일부에서 이제 면역 반응이라고 열이나 근육통이 생기게 되면 몸이 불안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혈압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백신 접종이 원래 있던 혈압을 눕힌다기보다는 긴장되거나 몸의 상태 때문에 일시적으로 혈압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면 실제로 고혈압 환자였는데 백신을 맞으시고 나서 혈압이 올랐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교수님? 백신 접종 이후에 보통 38.5도 이상의 열이 나거나 근육통, 맞은 부위가 아프다 이러면 그때는 불편하기 때문에 혈압이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열이 나거나 근육통을 조절하기 위해서 아세타아미노펜 같은 해열제나 진통제를 먹는 게 좀 도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혈압 상승이기 때문에 불편한 거를 없애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백신 접종 자체를 불안해하시면 그것만으로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좀 편한 마음으로 맞는 것도 제 생각에는 도움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불안감을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긴급 점검 준비를 해봤습니다. 나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맞게 될지 또 건강 특성별로 주의할 점은 없는지 그리고 과연 안전할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궁금증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전화 상담도 마련해뒀는데요. 평소에 1339 콜센터 연결이 좀 수월치 않더라 하시는 분들 오늘 상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 지금 준비하고 계신데 질병관리청 1339 콜센터에서 현수지 상담사, 신지원 상담사 두 분 모셨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생해 주시고요. 전화번호 안내해드릴게요. 02368-1171, 1172 두 대 전화 마련돼 있고요. 그 밖에도 백신 접종과 관련된 궁금증 있으시면 팁어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3월부터 매달 KBS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이 함께 코로나19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번 달에 세 번째 연구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그 결과를 준비해봤습니다. 관련한 그래프 화면으로 보시면서 추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향을 묻는 질문을 드렸는데요. 접종할 뜻이 있다는 응답이 59.2%였습니다. 조사일의 최저치라고 하고요. 3월과 4월에는 응답자의 65에서 66%가 접종 의사를 밝혔는데 그 수치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자는 20%였고 아직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7.3%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백신 접종할 생각이 없다는 분들에게 그 이유를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 염려돼서가 57.8%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에 중증 이상 반응이나 심각한 부작용 사례가 많이 보도가 되면서 걱정들이 커진 것 아닌가 싶은데 인과관계를 따져보니까 인과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백신을 접종하고 난 다음에 부작용을 신고하시게 되는 경우에 보통 본인이 아니면 보호자께서 의료인의 도움을 받아서 보건소나 이런 데다 신고를 하십니다. 신고를 하시게 되면 지자체에서 현장의 내용들을 조사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예방접종 피해 조사반 전문위원회라는 걸 개최를 해서 거기에는 각계의 전문 분야의 의사 선생님들이 같이 오셔가지고 이 백신하고 이분이 말씀하시는 이상 반응하고가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를 같이 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중증 이상으로 신고하신 분 중에 198건을 조사를 해봤는데 그중에 두 건을 제외한 196건은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지금 저희가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네, 이 인과관계, 상관관계에 있어서 저는 그 기준이 궁금하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전문가 회의 때 분명히 이 선생님들이 다 참여를 하실 텐데 어떤 걸 중점적으로 보셔서 인과관계를 판단하실까요? 사실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이 그냥 있다, 없다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어떻게 논의를 하고 있냐면 일단 인과관계가 매우 높다, 또는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 또는 인과관계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인과관계가 없다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인과관계가 맞네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구분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만약에 사망자 같은 경우는 부검이나 이런 자료들을 확인해서 하기도 하고요. 또한 중증 이상 반응자 같은 경우는 차트나 이런 것들을 반드시 확인을 하는데 거기서 중요한 자료가 뭐냐면 기존의 코로나 백신 때문에 비슷한 이상 반응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백신 접종과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인데 그게 백신 접종 이후에 빈도가 증가되느냐 안 증가하느냐 이런 부분까지 따져서 판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과학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기저질환이 없던 사람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갑자기 쓰러졌다, 또 갑자기 뇌경색이 일어났다, 또 신경경색으로 쓰러졌다, 이렇게 혈전 질환이 유발되는데 그 이유가 또 어떤 걸까요? 나 교수님. 네, 언론 보도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 언론에 나온 갑자기 쓰러졌다, 마비가 됐다 이런 거는 이제 동맥혈전증이라고 알려진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같은 질환인데요. 그 백신에 대한 연구도 그렇고 영국이나 미국, 우리나라 포함해서 이 백신 접종으로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같은 동맥혈전성 질환은 증가하지 않았고 그냥 평상시랑 똑같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